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다운그래드는 힘들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좋은 거에 그렇게 적응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 거기에 적응을 하면 내려가지를 못하죠 어 그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구요 가장 대표적인 다운그레이드를 못하는 게 집, 차 이런 것들 핸드폰 아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폰 없으면 못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도 없으면 못사는 건 당연하고 좋은 기능이 있는 핸드폰 쓰다가 맨날 노트 기능이 있는 거 쓰다가 갑자기 보급용 기능 떨어지는 거 쓰려면 엄청 불편하고 컴퓨터도 당연히 고사양 스펙 쓰다가 다운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쓰고 집도 넓은 평수에 적응했는데 한 번 그 평수에 적응하면 더 이상 좁은 데로 못가는 거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짐이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나면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기 힘들고 옵션 프로 이런 거 타다가 깡통 못 타고 그렇죠 그렇죠 기타도 좋은 거 맛을 들이면 못 쳐요 그렇죠 제가 진짜 요새 너무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었어요 진짜 큰일이에요 원래 버릇이 없어요 원래 버릇이 없었지 그렇죠 원래 버릇이 없었는데 이제 버릇이 하나 들어온 게 잘못된 버릇 원래 버릇이 없었고 들어온 게 잘못된 버릇이 좋은 버릇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타를 원래는 제가 이제 감독님 거 임시보호한다고 제가 D사이를 한동안 맡아가지고 약간 에이징의 명목으로 이제 막 열심히 치면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메인으로 쓰던 기타 뭐 피닉스 그 뭐 저 협찬받았던 거 그 엔더서로 받았던 게 기타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걸로도 사실 녹음하고 뭐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막 그게 뭐 베스트 사운드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가성비 좋은 사운드로 저는 원래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집착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4일을 이제 딱 해보니 계속 듣다가 피닉스로 녹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사운드 약간 아쉬움 각 이 갭이 느껴지니까 4일 지금 4일이 최대한 7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600만 원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사운드에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피닉스로 녹음하기가 힘든 귀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또 임시보호로 4,5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4,5를 한동안 이제 꺼내 놓고 쳤단 말이야 근데 4,2를 따로 치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4,5를 치고 4일을 치잖아 그러면 4,1이 갑자기 너무 뭔가 없게 들려요 그렇죠 너무 그 뭔가 배음과 화려함과 이런 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냥 4,5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건데 4,1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4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션 업계에 있어서는 그냥 끝판 기타 중에 하나잖아요 끝이죠 그거 하나는 일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정도인데 4,5를 꺼내 놓고 메인으로 한 두어 달 치니까 이게 귀가 내가 진짜 야 나 큰일 났는데 나 망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4,5를 치다가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운그래드 맞아요 네 그쵸 속상하지 그냥 속상한 거야 아 나 참 안 넘어오네 좀 땡길라 그랬는데 안 넘어오네 이게 내 돈 주고 산 거였으면 뭐 정말 기쁘게 여기에 적응했을 텐데 언젠간 돌려줘야 하는 이 물건에 내가 너무 내 것도 아닌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이게 이게 기타로 보이겠냐고 이게 4번 중에 맛이 무섭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 지금 뒤서 1,400이 있거든요 가격이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소리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걸 칠 때는 또 그냥 그런 거 그냥 치다가 이거 치자 딴 거 딱 치잖아 딴 게 다 오지 뭐야 그렇지 이 다운그레이드 못 차단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우 그래서 이 산타크루즈도 저희가 그래서 기타 리뷰를 할 때도 늘 약간 가격대를 뒤로 갈수록 점입 가격으로 세팅을 하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걸 해버리면 뒤에게 상대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지 앞쪽에서 스파이더맨 보고 뒷쪽에서 우레메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 우레메 개꿀잼이겠는데 우와 이런 식으로 계속 개꿀잼 뭐 또 다른 느낌의 개꿀잼일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운그레이드를 어 막기 위해서 지금 아디론다 코코볼로를 제일 뒤로 밀었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점 가격대를 올려가면서 진행해본 산타크루즈 리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889만원 네 900 거의 900 가까운 가격이죠 네 네 네 101cm 전장에 무게는 1.84kg고요 두께는 101mm 고프레이드 디뜨레는 75mm 쉐입은 OM 상판에 에디론닥 스프르스인데 뭐 허니토스트 뭐 이런거 버터토스트 이런거 아니고요 그냥 화이트톤에 에디론닥 스프러스입니다 축구판은 코코볼로가 사용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아 이게 또 그 때 그 코코볼로는 또 가운데에 요 무늬가 없었잖아 맞아요 여기 이제 매치가 되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저는 또 지금 디자인에 살짝 꽂혔습니다 네그 마호가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헤드머신 니켈 웨이벌리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4.45mm 치판은 에본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5mm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조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저번 오임이 뭐 워낙에 평가할까 잘 나와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궁금하네요 bets посто 오om 비교해서요 들어 правда 오오오ков 오징어 될거같은데 오징어. 오징어 오와 좋다 아... 아니, 무슨 OM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와? 어, 오징어는 아니야. 이것도 좋아. 아이, 좋죠. 돈이 얼만데? 진짜 놀라운 건 두 대 다 오, 이거 대박이다. 어, 장난 아니야. OM인데 불구하고 스트롬이 사운드가 아니, 무슨 OM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어, 이거 좋다. 와, 저는 약간 이번 산타크루즈 시리즈를 하면서 산타크루즈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 저도요. 마찬가지야. 이게 딱 그 5, 14, 10000원 사이에 그 보급형 공방기타에서 저한테 대개 안 돼. 우선 엄청 3위건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zelf음 너무 좋은데? 오우! 오우! 오 이거 되게 좋다! 아 이 집이 코코멀로 맛집이네 오우! 오우!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니 이게 드레드넛이 드레드넛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아쉽지 않을 만큼 이게 드레드넛의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렇게 뭔가 퍼지는 것 같은 어 그쵸 그쵸 그게 없어 이렇게 잡아주는 근데 사실은 스트럼은 퍼지는 맛 때문에 드레드넛을 쓰는 건데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은 너무 좋잖아 이걸로 스트럼 다 하고 다니면 되겠는데 이거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돼요? 이 정도면 아니 제가 사실 편곡 의도에서 세계관이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편곡 같은 경우에는 OM으로 스트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 맞아요 와 근데 이거 드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좋네요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 쳐 볼게요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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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서션이 너무 길어요 오우 진짜로 이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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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제 여음이 이렇게 우렁차게 길어요 오우 소리 입자 하나하나가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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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네 저는 어떤 느낌이 지금 드냐면은 친절한 콜링스 오우 오우 친절한 콜링스 그 느낌 있죠 콜링스의 그 저먼스프루스 오엠 같은 거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데 그 콜링스 특유의 그 약간 주인 밀어내는 그 약간 탱탱한 그런 느낌 있죠 있죠 에서 그게 조금 빠져있는 굉장히 뭐랄까 친화적이고 유저친화적이고 엄청 친절한 느낌의 콜링스 오우 되게 좋네요 네 그거 제가 이제 한주평 갈게요 네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사운드 되게 좋네 솔로톤도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좋아요 솔로톤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와 너무 좋아요 밸런스 너무 좋고 그냥 녹음 사운드 컴프로 딱 잡아줘 사운드 오 진짜 오 진짜 이쁜데 오 되게 좋네 오 되게 좋네 사실 저는 천만원 언더에서는 오엠 끝판왕의 콜링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천만원 언더에서는 근데 진짜 제가 좋아했었죠 신질한 콜링스의 그 스프러스 저먼 스프러스 그 사운드랑 이거랑 와 진짜 둘중에 하나 뭐 가져가라고 그러면 너무 고민할 것 같아 네 사운드 오 저 진짜 좋은데 오오 진짜 좋은데 너무 좋아 오오 정말 좋아 아 산타크루트 생각보다 기대했던거다 소리가 너무 좋네 오늘 아 오늘 이거 진짜 리뷰 순서가 살렸다 진짜? 와아 소리 진짜 좋네 소리 진짜 좋은데요? 소리가 진짜 좋네 감동이 있네요 진짜 아 계속 치게 되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운드 자 이렇게 코코볼로 모델까지 쭉 살펴봤고요 어떤 곡 틀어주신가요? 요거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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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탑10에 테일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또 밝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2.5로 역대 어탐 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탑10을 다른 브랜드로 두 개나 갈아치웠네. 테일러 하나 그리고 산타크루즈 하나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코코볼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음속에서 산타크루즈가 화골로 왔죠. 이 보급형 공방 기타에서는 진짜로 저한테 있어서 혁신적인 이미지 쇄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특수 스펙에서 이게 소리가 안 좋을 법 했는데 소리가 좋았고. 맞아요.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급형에 진짜 이런 OM바디에서는 꼭 잘하는데 이 느낌이 왔기 때문에 산타크루즈 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OM은 진짜 와 맛집이네요. 맛집. 네 산타크루즈 다음번에 다른 기어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크루즈 OM 커스터베이드론다 코코볼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